저 주려고 저기 뒤에 약 다 챙겨놨으니까 일단 저거 다 먹고 가면 돼. 지금 약? 비타민이랑. 우와, 진짜? 홍삼이랑. 우와. 뭐야, 너무 최고다. 피곤하면 저 입에 뭐 난다며. 어, 맞아. 세심하네. 나는 피곤하면 저 목이 붓거든요. 아. 무심한 것 같은데 또 챙겨주기는 하고. 어제랑 완전 다른 캐릭터 같은데요. 처음에 까불거리던 캐릭터가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섬세하고. 최혜선 씨는 이관희 씨와 함께 지옥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어? 왜? 뭐야? 뭐가 바뀐 거야. 서울도 봤어. 진짜로? 뭔데, 뭔데? 돌아갈 수 없다, 그랬듯이. 집에 가는 소리인가? 최혜선 씨. 새로운 남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지옥도로 떠나주세요. 뭐야? 뭐야? 어? 이게 뭐야? 새로운 남자랑 지옥도로 간다고? 대박. 와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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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가워. 반가워. 진짜 놀랐어.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뇨, 아뇨, 오래 안 기다렸어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침밥 먹고 있는데 저도 커플이 돼서 왔잖아요, 여기에 커플은 근데 어디서 되어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일단은 저희도 지금 지옥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제 지옥도에서 커플 매칭이 돼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들은 그... 들? 들 저희들은 그... 들? 들 들이에요? 네 어? 어? 뭐? 저희들은? 저희는 다섯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다섯 명 있었어요 포함해서 다섯? 저 포함해서 다섯 어떻게 다섯, 남자 셋, 여자들? 남자 셋, 여자들 통성명을 하셨어요? 당연했죠 저희 이름 지옥도 들어갔어요 지옥도 들어가서 이제 막 닭가슴살 먹고 당근 먹고 너무 계속 서른도 같이 따로 서른도가 있었나 봐요 다른 지옥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옥도가 두 개인가 지옥도에 어제 처음 봐서 어제 처음 봐서 두 개네 저희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이라고요? 너무 서랍습니다 여섯 명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